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중심에 있는 송영길이 어제 늦은 밤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자리에서 탈당과 함께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고 즉각적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우선은 송영길을 잘라냈으니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제 송영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민주당 진영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 송영길의 기자회견이 납득할 만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중론이고 몇몇은 송영길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면서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특히나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송영길은 큰 그릇이라고 평가했으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고 오늘부로 탈당하겠다. 즉시 귀국을 하고 월요일 오후에 도착을 하고 내 주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송영길의 이런 모습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하고 차별화가 된다면서 반드시 이겨가지고 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제주 호텔에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돈봉투 사건이라는 이런 뇌물 사건에 얽혀있는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인데 이런 사건을 얽혀가지고 본인이 프랑스에서 교수직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억지로 귀국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큰 그릇이네 뭐네 이야기하는 게 웃긴다라고 생각이 되며 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하고 차별화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말을 잘못한 것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차별화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이재명의 지금 꼬라지를 보십시오.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기 주변 사람들이 5명이나 죽어나가도 아직까지도 모르세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들어가지고 방탄을 하고 있는데 비교가 되면 이재명하고 비교를 해야지 여기서 정부 여당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박지원의 말대로 송영길이 큰 그릇이라면 이재명은 완전히 간장 종지도 못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박지원의 말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상당히 좀 뼈가 있어 보이죠. 이거 이재명을 돌려가기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요새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공천 문제 때문에 당에서 약간 삐딱선 타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재명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남영이 없이도 송영길의 기자회견을 호평을 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이야기했고 송영길은 비록 민주당을 떠나지만 자신에게는 영원한 민주당 대표로서 진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현재 민주당의 심정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혼자 가라는 거죠. 감옥을 가든 저승을 가든 네 혼자 다 안고 가라. 여기에다가 민주당 끌어들여가지고 차기의 총선 망치게 만들지 말고 송영길 혼자 전부 다 감당을 하십시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같은 인간 하나도 이거 커버치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와중에 대우원제가 유지되는 한 돈봉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현근택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의 홍의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대우원제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렇고 개딸들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없애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로 대우원제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대우원제 같은 경우에는 친문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경선이라든가 당내 선거를 치룰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개딸들의 입장에서는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대우원제를 철폐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송영길도 나가리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송영길 몰아내고 대우원제까지도 확실하게 철폐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당을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어저께 송영길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민주당하고 입장을 확실하게 조율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원래는 민주당 측에서 기자회견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까지는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고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돈봉투 논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미리 입장을 밝혀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녹취록이라든가 검찰 조사에서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뒷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본인의 거치 문제 정도만 결정을 하고 귀국을 하는 쪽으로 조율한 것으로 보이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에서는 송영길의 정계 은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것은 송영길이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이 좀 있겠죠. 지금은 잠깐 책임지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당을 떠나겠지만은 민주당에서 나를 완전히 손절을 해가지고 모르는지 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과 함께 보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한편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송영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전형적인 민주당의 범죄 대응 매뉴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해당 네티즌의 의견에 따르면은 민주당은 항상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증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증거가 나온 대상자부터 수사를 시작을 하고 이때까지도 본인 쪽으로 불똥이 안 튀면은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본인이 연류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은 이번에 송영길이 보여준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당당한 척 코스프레 하다가 또다시 증거가 나오면은 검찰의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문제는 우선은 급한 분을 껐지만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고심이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송영길 하나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선은 돈 봉투에 연류되었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전부 다 출당을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이 때문에 현재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혹스럽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당내 전당대회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을 꾸리거나 윤리위원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범계 같은 경우에도 녹취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 윤관석이라든가 이성만 의원은 어떤 원칙이라든가 기준으로 처리할지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인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게 송영길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돈 봉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출당을 시키거나 윤리위원회에다가 재소를 한다라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내로남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할지 방침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만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여당 측에서는 이번에 송영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전혀 알맹이가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만을 토로한 궤변이라면서 본인 자화 자찬만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것이 어저께 송영길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송영길이 돈 봉투 사건에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또 녹취록에 송영길 본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자기가 파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후 위기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핵 폐기물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프랑스 유학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돈 봉투 사건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개소리를 늘어놓더니 정작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제 송영길의 기자회견은 범죄 혐의자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무슨 출마 선언문 같았다라는 이런 비아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될 것이며 현재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돈봉투 사건하고 송영길 쪽과는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수십 명이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선을 그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에요. 후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